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희 가족 중에 의사가 20여 명이 되지만 할아버지부터 모든 의사들이 제가 바라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고 7,80이 될 때까지 좁은 진료실에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예전 의료 환경이 좋을 때부터 시작하셔서 경제적 부는 이루셨지만 여전히 시간적 자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의사인 이유는 제가 16년 전에 의대라는 곳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처럼 지금 제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도 저들과 같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사업이 제게 그 길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이 사업을 같이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요즘 개원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파원엑스 시스템에 동참하셔서 이 현실을 극복함과 더불어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 마음이 통하는 미아트 클리닉 원장 송진석입니다. NSE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모두가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NSE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선 이 사업으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먼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를 펼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 정말 환자를 위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미산부인과 이주학 원장입니다. 여러분에게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를 소개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만난 이후에 나날이 즐겁고 행복한 미래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이에게 꿈음과 희망을 주는 뉴스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NSE 사업을 처음 접한 때는 개업 5년 차로서 점점 비현실화되어가는 의료시장과 암울한 전망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원장님들로부터 NSE 비즈니스를 처음 접하고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비즈니스에 몸담고 있는 것만으로 마치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지금 격변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료 외에 나의 미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꿈을 세우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계시다면 열린 마음으로 NSE를 알아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이 찾고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NSE는 여러분께 더 나은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부르는 것과 더불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저희 닥트로스크럽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 나갑시다. 병원에서 뉴스킨 제품을 취급하게 되면서 그 안에 굉장히 큰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가 다른 일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현대를 사는 누구도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역시 의료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요즘에 많은 의료계도 많은 경쟁과 치열한 다툼 속에서 생존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장마철이 되면 우산이 있어야 되겠죠. 역시 저희들도 장마철을 대비한 우산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 NSE 사업이 굉장히 큰 우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내가 일정한 노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게 되면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되어서 나한테 지속적인 수익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역시 여러분들도 누구도 다 우산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우산으로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NSE 사업을 여러분들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제품과 좋은 사업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셔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진입니다. 전 처음 병원 내에서 취급할 글루코사민 제품을 찾다가 우연히 파마넥스의 비전을 보고 이렇게 4Reach 클럽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기회에서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파마넥스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진료실 안에 있어야만 하는 현실을 NSE 사업을 함으로써 조기에 은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동참하셔서 조기 은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파마넥스 시스템을 통해서 저와 함께 우리의 꿈을 한번 최고로 펼쳐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